파워타임 레드 카펫 예로부터 반대가 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N극과 S극처럼 파워 E와 파워 I 저와 상극 케미를 보여주셨던 분이죠 만날 때마다 텐션 끌어올려 드려야 하는데 근데 또 다음에 보면 리셋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감초 배우 류승수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승수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요 그럼요 아니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그랬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오고 계신다 오고 계시는데 오시면 물어봐야 되겠다 이 스케줄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게 있어서 겸사겸사 지금 오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스케줄 때문에 표류를 예매하고 올라왔는데 내려온 거겠지? 아 올라왔구나 올라왔죠 그리고 바로 녹음 끝나고 전 또 바로 내려가요 녹음이 아니고 생방이잖아 생방이니까요 오케이 이걸 하고 바로 내려가신다? 바로 내려가요 진짜요? 정말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왔고 또 올 때 딸이 따라오고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 비행기 값만 해도 지금 출연료보다 훨씬 넘었어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맨일이야 근데 정말 걱정되는 거는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자주 지연이 되거든요 아니 시간을 못 맞출까 봐 조마조마해가지고 너무 걱정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좀 여유 있게 왔어야죠 이렇게 바트게 왔어요 아 또 너무 여유 있게 오면 서울에서 제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정말 기가 막혀 전화하지 그랬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시구나 네 다행히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여유 있게 왔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오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누가 불렀는데 어머나 너무 감사하네요 아 그럼요 어머나 조은혜님께서 역시 갱상감은 의리죠 의리야 아이가 의리예요 유성수님 제주도에서 오시니까 아 제주도에서 오시다니 너무 멋져야 하셨습니다 아 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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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은혜님이 밑에 뭐라고 해주셨어요 끌어올려의 희생양 유성수님 나오시나요 네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희생양이라뇨 이것 때문에 같이 올려줬는데 같이는 아니죠 왜요 같이 올려줬죠 뭐요 아유 참 무슨 말이야 저희 요즘 쉬어요 우리가 저 류승수씨 우리가 끌어올려가요 2년 전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누구 탓이야 자기 능력고 살아야지 끌어올려 이제 좀 약발 좀 많이 이제 좀 사라질 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럼요 이야 대단하다 당연하죠 후속터가 나올 때쯤 됐는데 기다려 기다려 계지수님께서 김호영 앤 류승수 베스트 커플 입담 나오네요 너무 기다렸어요 휴가 가는 길 차 안에서 너무 무료했는데 신나게 듣게 돼서 너무 좋아요 기대된다 꺄 텐션 끌어올려 소화력 끌어올려 하셨습니다 이야 어머나 지금 아니 막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전 회원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류승수님과 호의가 라디오스타에서 끌어올려지면서 책상을 탁탁 두들기는 장면이 생각나요 울 호의 진짜 텐션 요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방송이라 두 분 케미도 기대하고 삼실 1열 대기 중입니다 아 사무실에서 아 그렇군요 사무실 1열 대기 중이시라고 지금 아니 뭐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랑 이제 류승수씨가 어떻게 친해진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라디오스타 그렇죠 라는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을 이제 했는데 저희 둘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저희 포함 4명이 있었죠 그렇죠 게스트가 근데 저는 저희 둘은 그때 초면이었어요 맞아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제 업계 선배님이시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 네 선배님께서 아 본인은 굉장히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아 그때 한창 저기 그냥 땅속 깊이 들어가 있을 때였죠 자기 굉장히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사람인데 맞아요 호영기씨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업이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 끝나자마자 제가 어깨를 잡고 끌어 올려 했는데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같이 일어나면서 아주 케미가 터졌습니다 아 사실 사람 운명이라는 게 그렇죠 정말 있나봐요 진짜 있나봐요 저는 그때 사실 우리가 누가 뭐 이렇게 짰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사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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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 이 끌어 올려라는 말도 사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원래 있는 말인데 나는 그냥 저 때문에 업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런 김에 조금부터 올리세요라는 걸로 끌어 올려라고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그걸 또 맞장구를 쳐주면서 같이 일어나줬어요 일어나는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원래 저는 제 성격상 그거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데 그 순간 정말 뭔가 마법에 홀린 것처럼 한쪽 어깨가 갑자기 끌어올려지면서 저도 그 표정과 그걸 지금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본인이 봐도 본인이 안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뭔가 좀 홀린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진짜 그렇게 된 거죠 그때 우리 김호영 씨의 그 어떤 그 알 수 없는 마력 마력에 매력에 걸려들어가지고 걸려들어가지고 아 저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느끼면서 완전히 정말 저게 진짜 사람이 노홍철 씨 이후로 우리 김호영 씨 보면서 야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존재하구나 네 저게 이제 컨셉이 컨셉인가 컨셉이 아닌 의심도 했다가도 그게 아닌 걸 아는 순간 너무 놀란 거죠 실제로 사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몇 번 만났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서도 그 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언젠가는 저 에너지가 고갈이 올 텐데 찐암매님께서 두 분 우정 너무 보기 좋은데요 승수님은 솔직히 호희랑 가장 잘 맞는 부분은 어떤 점이고 가장 안 맞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분 우정 포에버 뭘까요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잘 맞는 부분은 이 티키타카? 있죠 있죠 티키타카가 있죠 우리는 있죠 있죠 서로가 너무 정반대다 보니까 그렇죠 때로는 내가 생각을 좀 잘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영 씨가 좀 고쳐주고 그렇죠 전 바로바로 얘기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허영 씨가 말도 안 되네 허영 씨가 또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보충해 주잖아요 옆에서 계속 서포트 해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맞는 건 거예요 원래 그게 부부예요 부부는 원래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둘이 같이 해외에 가는 프로그램 찍었잖아요 찍었죠 프로그램 가서 잠깐 쉬는 시간에 아내분하고 통화하실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통화하면서 첫 마디가 제가 형수님께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주 형수님께서 100% 내 말을 이해하면서 나한테 같이 다니면서 고생하지 않냐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류승수 선배님께서 지금 여기에 제주도에 있다가 오셨다고 하니까 제주살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임혜성 님이 제주도에 사는 건 어떠신 거예요? 서울에 살 때랑 장단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주가 조아님도 제주도에서 살고 계신 집은 직접 지으신 건가요? 사신 지 얼마 되셨나요? 주로 제주도에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엄청 질문이 많네요 네 그러네요 제주도는 사실은 이렇게 살아보면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떤 섬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와이거든요 한국의 하와이 정말 자연이 주는 선물이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한 천국 그리고 서울은 편안한 지옥 그런 느낌 서울 오면 먼저 답답해요 근데 제주도 가면 자연이 나를 반겨주니까 그렇지 탁 트이고 탁 트이고 그러니까 불편한 점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을 가려고 해도 한 시간씩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주변 곳곳에 맛집과 또 이쁜 커피숍들이 질비하고 그다음에 자연이 매일매일 하늘 구름이 바뀌고 그리고 공기 냄새도 바뀌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길에 말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낭만이다 그러면서 힐링이 되고 힐링이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집 가장 가까운 곳에 사계해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해안을 걸으면 너무 낭만적이에요 진짜 고민 많은 것도 걷고 그러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럼요 원래 우리가 뭔가 우리가 힘들 때 용기를 얻으려고 하면 산으로 가지만 또 우리가 고민이 있거나 또 마음이 힘든 게 있을 땐 그건 바다로 가서 버리는 거예요 가죠 맞죠 맞죠 바다로 가서 버리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기엔 제주도가 너무 좋아요 산과 바다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제주도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한 4년 됐고요 4년 차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안 지었고요 원래 있는 집이고 손기술이 없다 보니까 직접 지우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공부해야 되고 지금 전세로 있어요 뭘 또 그런 것까지 정말 그렇군요 강희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행기 표가 뽑고 가셔야죠 승수님 자기의 PR 확실하고 가세요 직접 쓰신 책 두 권도 베스트셀러던데 다시 역주행 베스트셀러 가나요? 맞습니다 두 권 에세이를 쓰셨어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와 나 같은 배우 되지 마 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표현해 주세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책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끄적끄적 매일매일 일상에 떠올랐던 그런 기억들 또는 그런 어떤 자극들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모아놨던 메모지를 메모함을 책으로 낸 거고요 누가 책을 내자고 해결했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지금도 제가 블로그 제 개인 블로그는 비공개인데 거기에 제 모든 글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이 쌓이면 책으로 제가 내고 나 같은 배우되지만은 제가 무명 때부터 지금까지 쭉 배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역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좋았을 때도 있고 또 정말 절망할 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내가 용기를 내고 어떻게 또 이럴 때는 힘을 내고 또 연기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선배님 찾아가서 배웠던 그런 깨달음 다 이런 걸 다 기록했다가 나 같은 배우되지 마라는 제목처럼 나 같은 실수를 하지마 그런 느낌으로 책을 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물론 이제 배우 지망생들에게도 사실 좋은 책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꼭 직업과 상관이 없이 많은 분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아요 내가 제가 정말 다니면서 이렇게 아 배우 리승수 씨 작품 잘 봤어요 라고 사인해 주세요 할 때 많잖아요 근데 제가 부산 가는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어떤 나이가 지긋하게 있으신 분이 저한테 책 너무 잘 봤어요 책을 꺼내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실 때 그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이지 책에다 사인하는데 너무 감동받았고 세상에 우리가 솔직히 알아봐주시는 것부터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그럼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쓴 책을 갑자기 내밀면서 사인하려고 하면 그거 너무 감동포인트지 너무 감동포인트고 그리고 옆에 앉아계셨는데 가는 내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왜요? 작가답게 보이려고 그런 걸 하지마 뭘 그런 설정을 하고 있어요 왠지 뭔가 자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뭔가 책 보는 척 본인의 삶을 직접 그렇게 썼으면서 뭘 자꾸 거기에 뭘 첨발을 해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 신경이 쓰일 수는 있을 수 있지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렇지 이진영님께서 어머 감수성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나같은 배우 되지마라는 책을 그때 우리가 라디오스타 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 책을 갖고 가서 사인 한 번 받았잖아요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 건 내 입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당신이 얘기를 했었어야지 아 그런가요? 당연하죠 김라니님께서 승수씨 예절에 보니까 장인어른과 바이크 즐기시는 것 같던데 지금도 장인어른과 바이크를 종종 타시나요? 혹시 아내분은 바이크 타는 걸 싫어하지 않으시나요? 하셨는데 전혀 싫어하지 않고요 그래요? 그리고 장인어른하고는 올 10월에 바이크 타고 일본 투어를 지금 계획 중이에요? 계획하고 지금 예약이 되어 있어요 우와 우와 너무 좋다 그래서 5박 6일 장인어른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린 선물이죠 같이 오토바이 타고 일본 여행하는 거 정말? 정말? 그것도 굉장히 진짜 이색적인 그런 여행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또 그 연세가 되시면 추억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추억이 만들 일도 별로 없고 계속 집에만 누우고 계시고 팀이 한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연세에 또 그 시점에 좋은 추억을 하나 마련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장인어른 친구분 저랑 셋이서 일본 바이크 투어를 하죠 아니 그러면 장인어른 분은 원래 바이크를 즐기셨던 분이에요? 아니면 우리 승우 선배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취미가? 원래는 취미가 아니셨는데 장인어른이 좀 이렇게 우울증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극복하는 차원에서 바이크를 제가 추천해 드렸고 아 정말? 네 그리고 이제 바이크 면허를 따는 날 네네네 환하게 웃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어머어머어머어머 저희 장모님이 지금 결혼생활 거의 한 50년 넘게 하면서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다 처음 봤다 처음 봤다 이야 세상에 정말 큰일 나셨구나 아 네네 대단하십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류승수씨의 추천곡을 들어볼 건데 어떤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모던토킹의 쉐리쉐리 레이디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를 갑자기 듣게 됐는데 제가 한창 어릴 때 그런 코카콜라 팔고 그런 데 있잖아요 디스포 때 그런 데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였거든요 아 진짜요? 이 노래 들으면서 그때 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어머어머어머 그때 춤 모르시죠? 그때 춤이요? 네 이따 보여주시면 제가 알겠죠 아 지금 보여드릴까요? 아니 음악 나가면 추면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성급하게 굴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악 나오면 춰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이승수씨의 추천 노래입니다 모던토킹의 쉐리쉐리 레이디 듣고 들어갈게요 모던토킹의 쉐리쉐리 레이디 듣고 왔고요 처음 이제 전주 시작할 때 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슬그머니 류승수 선배님 일어나셔서 춤 한번 추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원래 류승수 선배님의 장기가 춤이에요 네 그 원래 별명이 있었잖아요 별명 뭐였죠? 아 빨간바지요? 빨간바지 네네네 원래 춤을 엄청 잘 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적이 있는 분이어서 아까 이런 살짝 추는데도 태가 다르잖아 벌써 아 그렇죠 약간 좀 바이브가 있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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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래 좀 평상에 진짜 잘 추는 중 있잖아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한번 아 뭐 그런 거 그냥 꺾이는 거 있죠 뭐 그래 그래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브레이크댄스 같은 거 아주 그냥 재능이 많은 분이에요 지금 이제 좀 좀 자중해야 되는데 뭘 자중해요 더 해야지 정다우님께서 네네 아이돌 나와도 보라 잘 안 켜는데 승수님 춤이 궁금해서 켰어였습니다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제대로 보여줘요 뭘요? 지금 한 거 아 좀 춤춘 거? 뭐 그것도 그렇고 그렇지 그 다음에 각기도 한번 보여줘 이거 이거 그렇지 그렇지 웨이브랑 그렇지 이렇게 몸 한번 풀고 가세요 정말 오랜만에 몸 푸네요 자 임혜정님이 뭐라고 했어요 따님이 밖에서 아빠 춤추는 거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해요 크크크크 너무 웃겼대요 지금 우리 유승수 씨 따님이 저 스튜디오 밖에 있는데 오늘 따라왔어요 네 부스 밖에 있는데요 너무 웃겼다면서 아빠가 달리 가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윤영희 님께서 네 류승수 님 오늘 아침 미라클 후드에서 승수 님을 봤었는데 오 이런 행운이 이렇게 호파타에서 다시 보니까 반가워요 승수 님 지금도 소변색 검사 하시나요? 가족분들 다 소변색 검사하고 건강 확인하신다던데 역시 건강 전도사입니다 하셨어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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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은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아 결국 회복이거든요 그렇죠 좀 쉬어줘야 할 때는 잠기는 좀 쉬워주고 맞아요 회복되어 세포 들어와는 다시 회복되고 그런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7 시간을 연곱 시간은 꼭 주무시는게 좋고 제가 그거를 잘 못해 그것 때문에 제가 항상 신경을 쓰는데 그게 제가 가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잠 못 주무신다고 했잖아요 결국 뭐냐면 내가 항상 각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깨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약간 좀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바로 잡는 거에는 운동이 제일 좋은 초강이에요 운동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몸이 힘들 정도로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우리 몸이 아주 가벼울 정도 기분이 상쾌할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걷기나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처음부터는 걷기부터 그러다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몸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그랬을 때는 근력운동도 같이 겸해주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아침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아침은 공복을 유지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아주 미온수를 한 컵 마시는 게 첫 시작이에요 미온수를 마셔서 우리 몸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 이제 일어났고 하루가 시작된다 그럼 혹시 지금 공복 상태예요? 네 공복 상태예요 물만 먹고 왔어요 너무 힘들겠다 아니요 괜찮아 이게 또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점심이 오히려 더 맛있죠 아 네 제가 준비했으니까 좀 드셔보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멀리서 오신 류승수 씨에게 질문이랑 하고 싶은 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린 4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오늘은요 저의 사랑에 혼주를 한몸에 받고 계시는 남자분입니다 저의 사랑의 혼주를 한몸에 받고 계시는 남자분입니다 배우 류승수 씨와 파워탐 레드카펫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현진 님께서 그동안 이 길을 왜 숨기고 사셨어요? 하셨는데 숨긴 적 없잖아요 뭐 이게 사실은 다 보이는 건 아니죠 사실은 화제가 안 됐을 뿐이지 숨긴 적은 없잖아 맞죠 맞죠 아니 왜냐면 춤을 추시고 이런 것도 처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또 사실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보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아니 열심히 해도 또 이게 사실 다 희한하게 끌어올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얼떨기로 했는데 얼떨기로 했는데 그게 터진 거고 맞죠 맞죠 그 달 또 제가 예전에 라스에서 나 같은 배우 저기 뭐야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말도 그냥 저는 진짜 진심 있게 툭 내받은 말이 말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은 몰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작품을 했거든요 그 작품보다 이 말이 더 유명해 아 아 아 야 근데 이제 그 왜냐면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공감을 하는 내용이니까 한 번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걸 누군가가 딱 얘기하니 그게 이제 그리고 야 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원래 본인이 유명인인데 유명인인데도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포인트 때문에 아마 더 그게 이제 재미 겸 뭔가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진영님께서 승수님 이웃사초를 하고 싶어요 곁에 있으면 잘 챙겨주실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 그럼요 잘 챙겨줘 어 그래요 지금도 뭐 저희 주변에 이제 집에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구가 살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석 때는 네 제가 다 불러 모아서 야외에다가 이렇게 스크린 빔을 쏘아서 어머어머어머 다 각자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와서 어머어머 다 같이 영화를 봐요 어 정말요 시네마총국처럼 제가 영화를 틀어줘서 이웃들끼리 다 같이 영화 보고 그래요 너무 좋다 네 언제 한번 제가 게스트로 갈게요 게스트로요 네 어 어서 갈게요 네 왜 불안한 눈빛을 보내는 거죠? 아니 불안하기보다는 그냥 뭐 왜요 내가 주목받는 게 싫어요? 우리 동네가 조용하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럴 때 한번 부응히 하는 거야 동네 한번 다 끌어올려? 당연하지 쟤도 한번 끌어올려 하하하하하하 네네 네 아 말씀 아 어머 또 이런 질문이 또 네 왔는데 네 어 우리 신현경님께서 네네 커피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어 이게 뭐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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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아니 지금 사실 뭐 게시판에 네 이런 이제 어떤 건강과 의학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건강에 관심들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커피는 사실 이게 어 좋다 나쁘다 말하기엔 되게 좀 애매해요 맞죠 맞죠 왜냐면은 이제 커피 안에는 주성분이 카페인이 문제인 거잖아요 카페인은 특히나 이제 자유신경 실조증이라든지 자유신경이 잠을 못 잔다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저같이 이제 공황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커피를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우리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커피가 먹고 싶다고 그럴 때는 디카펜으로 꼭 드시면 좀 더 좋고요 커피는 무조건 뭐 두통이 심하거나 정말 분면증이 심하거나 불안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어쨌든 그 류승수 배우님의 이제 네피샷 개인적인 얘기고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막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확 나눌 수 있는지 없으니까 근데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의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논문에도 있고 의학적으로 제가 방송하면서 배운 거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또 사람이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막 알면서도 또 이렇게 이게 또 필요하다고 느껴보는 게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아침에 우리가 정신이 약간 좀 잠도 덜 깨고 할 때 카페인이 들어가게 되면 각성이 되니까 정신이 또렷해지죠 때로는 직업상 그게 필요한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자유신경계가 되게 안정적인 분들은 드셔도 무관하지만 자유신경계가 불안하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디카펜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그럴게요 3385님께서 저 재작년에 호영님 퀸키부츠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로비에서 류승수님을 봤어요 아는 척하고 싶었지만 류승수님의 바람이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은 많은 것 시라고 하셨기에 아는 척은 못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운전 중이었는데 류 비호님 응원하고 싶어서 휴게소에 차 세우고 문자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대 당시 때 공연을 보러 오셨던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아는 척 하시지 그래요 사실 류승수 배우님은 아는 척 해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맞아요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뭐 다 사진 찍고요 다 사진 찍고 아는 척하고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지금 운전 중인데 이제 잠깐 휴게소에 차 세우고 문자 보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네 안 그래도 앞서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진짜 이게 명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5070님도 그 레전드 명언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고 유명해지리라 예상했었어요 요즘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해요 이렇게 또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이게 가장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유명하잖아요 불행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아니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또 반면에 유명한 상태에서 돈이 또 있으면 내가 꼭 유명해서라기보다는 어떠한 좋은 선행을 할 때도 그게 많은 분들한테 예를 들면 알려주기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알아채해준다든지 그런 거로 해서 그거에 대한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선행은 조용히 하는 거죠 알리면 안 되죠 왜요? 네? 왜요? 우리가 선행이라고 말할 때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그런 말이 있듯이 아니 그런 말도 있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게 누군가가 앞서서 해주모를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행이라는 어떤 선행이라는 거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 맞습니다 물론 진짜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는데 내가 돈이 많아 죽겠어 이게 사실 그냥 뭔가 허황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본 어떤 멘트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아 그래 봐봐 근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없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왜 반대야 그럼 반대가 아닌가? 그럼요 그걸 아예 반대로 하려면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데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게 나네 우리 백 용기 님이 뭐라고 해주셨죠? 뭐라고요? 류승선 님 연기의 신이라고 연기 잘 가르쳐 주시는 걸로 유명한데 연기 학원 차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거 요즘 특히나 요즘 저한테 너무나 이런 제한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와요? 투자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연기 학원은 그럼 나도 차려서 그럼 나도 돈 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어떤 부분 때문에요? 제가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연기 학원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뭔가 포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일은 네버 네버? 네버 없어요 그쪽으로 그렇게 몰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사실 저는 뭐 아직 차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은 아 그럼요 있죠 있어요? 대신 제가 요즘 아내가 저한테 좋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떤 거요? 오빠 제주도에 왔을 때 오빠 그냥 잊지 말고 제주도에다가 오빠 연기 배우들 가르치는 캠프 하나 해보는 거 어때? 나 그런 거예요 좋은데? 어 그래? 제주도 여행 와서 연기도 배우고 나랑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먹고? 아까처럼 그렇게 밖에서 작품도 보고 어 그렇게? 그래서 귤 농장 같은 거 하나 빌려서 창고에다가 그런 거 하나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애초에 딱 만든다 어떤 장소를 그렇게 구비해서 만든다 개념으로 처음 접근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캠프니까 한번 제주도에 사는 분들 중에 뭔가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귤 농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거나 거기 연기를 줄 수 있는 분이라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시범적으로 일기 정도를 소소하게 소모임을 해서 그렇게 한번 연기 캠프 투어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곧 내려가는 순간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쯤 제가 특강 갈 수 있잖아 아 진짜? 당연하지 약속했어요? 약속? 특강 갈 수 있지 자 우리 공구사사님께서 류승수 대배우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아들이 대학에서 연기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늘 아들 걱정이 됩니다 연기로 어떻게 해야 밥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는 말을 빼고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와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만나면 제가 조언을 가끔씩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연기가 연기자가 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또 김여영 씨처럼 유명해지고 화려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거라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하죠 몇 명일까요? 많지 않죠 많지 않거든요 그럼요 저는 사실 요즘 후배들한테도 말해주고 싶은 게 요즘은요 꼭 한 가지 일에 고집하지 마라 요즘에 N잡노 맞죠 제가 많은 사람들의 능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일에 꼭 그 길만이 내 길이다 생각하지 말고 연기도 하면서 또 내가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히 또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요즘은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예전처럼 틀려졌다 장인 정신을 떠나서 요즘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잘하는 일들을 꼭 한 가지만 아니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라도 같이 꾸준히 밀고 나가보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김호영 씨 책 중에서 김호영 씨는 사거리에 서 있다는 말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교차로 서 있다 교차로 서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곳으로 뛰어간다 맞아요 저 그거 요즘 많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람은 운명이라고 또 인생이라는 게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파란불이 들어오는 곳으로 뛰어가면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을 가리지 말고 뭐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같은 말을 좀 첨언을 드리면 보통 연기 전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연기 그러니까 정말 액팅에만 사실은 신경을 쓰는데 이게 단순히 뭐 화술이라든지 그냥 뭐 대사만 잘 치는 것이 연기가 아니 그것만이 연기가 다가 아니라 사실 몸도 우리가 신체도 잘 써야 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있었으면 좋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구사사님의 그 아드님께도 이게 그냥 연기만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함으로 해서 말씀하신 어떤 취미생활을 갖게 되면 그거에서도 오는 무언가가 이제 특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좀 이렇게 일로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어디서 파란불이 들어올지 몰라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김은혜님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정원문님께서 그럼 류승수 씨는 언제 배우하기를 참 잘했다 생각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왜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배우 생활을 하면서 한 30년 되는데 제 뒤에 딸이 제가 지금 라디오 하는 걸 보고 있어요 네 전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딸이 아빠가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머 신기해하고 그걸 보면서 이 순간 내가 그래도 이 직업을 갖고 이렇게 우리 김우영 씨와 같이 이렇게 라디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배우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에 지금 밖에 있는 나유리 따님이 엄지척을 이렇게 날렸대요 아빠한테 이렇게 오 진짜 오 세상에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6003님께서 자녀분들은 성향이 어떻게 아빠를 닮았나요? 엄마를 닮았나요? 만약 커서 배우를 하고 싶어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나요? 이제 제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렇죠 성향이 참 희한하게 다 반반씩 가져갔어요 딸은 정말 끼가 많은데 엄마 닮아서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끼는 많은데 부끄럼 때문에 주저하는 게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화장실에서 혼자 끼를 많이 부려요 아무도 안 볼 때 그걸 몰래 엄마가 찍으면 막 화를 내고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 끼는 많은데 무대인은 못 올라가 그런 느낌이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끼만 많아 끼를 맞고 싶어 근데 이제 둘째는 또 반면에 엄마 닮아서 또 외모도 그렇고 엄마 닮아서 좀 뚜렷해요 근데 소심한 것도 저 닮았어요 꼼꼼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되게 좀 둘째는 약간 좀 조용히 앉아서 다섯 시간이고 책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진짜요? 우리 따님 나유리는 굉장히 좀 액티브하잖아요 활동적이잖아요 되게 또 둘째는 정적이에요 아우 그렇구나 그게 맞아 이게 좀 다 달라요 진짜 달라요 반반씩 꼭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예를 들면 나유리가 예를 들어서 나도 아빠처럼 배우 될래 나 연예인 될래 그런 얘기를 직접 본인 입으로 한 적도 있나요? 아니요 절대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네 자기는 그런 거 시키지 말래요 아 정말 시키지는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거잖아 혼자 알아서 할게 그런 거기도 있고 본인이 이제 막 어디 뭐 무대 공연이 있거나 자기 이제 학교에서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자기는 절대 그런 거 안 나갈 거라고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막 혼자 노래 부르고 연습하고 김성철님께서 TV를 보니까 장인어른도 연기 욕심이 있으시던데 연기자 데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장인어르신 분도 끼가 많으시던데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장인어른도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다 도와드리고 싶죠 왜냐하면 저도 저의 미래라고 보거든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고 했을 때 가만히 보면 무료한 시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뭔가에 새롭게 도전하고 또 생활의 활력을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수리 씨 어머님이 배우로 데뷔를 하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대학생들 영어학과 영어학과 친구들이 이제 독립영어 만들잖아요 거기에 출연료 없이 출연하시면서도 아이들 밥을 사주시면서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 연세에 무엇이든지 연기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도전해보는 거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특히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뭘 하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하기까지의 그 마음이 두렵잖아요 두렵고 선뜻 이게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걸 또 괜히 괜히 한다고 하나 싶어서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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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시는 건 다 좋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적극적으로 광고 한번 듣고 올게요 그러시죠 자 오늘 파워탑 레드카페 저와 상극이지만 아주 또 절친이면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배우 류승수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 최차환님께서 읽어주세요 승수야 중딩대 친구 최차환이다 기억이나 하려나? 야 잘사는 모습 보기 좋대 라고 써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그냥 서울말로 썼는데 왜 읽는 거로 사투리를 읽는 거예요 아니 중딩대 친구면 부산 친구잖아요 최차환이라는 친구분께서 동창이시네요 네 그러네요 반갑다 친구야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가요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듣고 이렇게 또 화답을 해주세요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렇다니까요 정경희님께서 승수님 덕분에 오늘 다양한 주제로 인간적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마당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그 얘기 모여서 사는 얘기를 한 그런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5352님께서 승수님 오늘 신나신 게 격하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오늘 좀 격했나요? 아닌데 아닌가요? 그래도 저야 이제 또 이제 모습을 아니까 그렇게 하지만 또 가끔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디 나와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되게 좀 과묵하죠 과묵은 아닌데 자 3024님이 우리 승수씨 한양 나들이 자주 오세요 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벌써 끝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갔네 아 정말 좀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저한테 오늘 이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오는 거였다고 말씀했으면 저는 지금 3, 4부에 모시지 않고 그냥 2부 때부터 1부 중반부터 제가 모셨을 거예요 나는 사실 그래서 사실 12시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회사에서 1시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아깝네요 아 아깝네 나는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계속 모시고 얘기 좀 할걸 아 우리 그럼 끝나고 나가서 밖에서 얘기할까? 제가 바빠요 아 끝네 네 자 끝곡으로요 우리 유승수씨의 추천곡입니다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들려드리면서 우리도 헤어질게요 함께 인사드릴 겁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수요일도 끌어올려 헤어지자고 말아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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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도 끌어올려 수요일도 끌어올리 수요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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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